와넘이야 와넘이야 왓서야케오 전국 왓서연합 전국 왓서연합 군vari 아 2체력 소매 받네 돌려채기 메가크릿 돈 많이 벌어서 일 안할듯 돈 벌었으니까 돈 써야지 이제 부자가 될거야 아이 또 써 분했네 왓츠업 밸런스 배치해줘 촌엄 벨튀 두르기 충돌강타 그냥 슬더스2 내줘 그냥 샵 샵 전작보다 못해도 수금은 달달하겠지 달콤 슬더스2 스크림들 아아아악 아.. 선택할 카드가 없다.. 슬라임 허접숙이니까 여기서 보셔어야겠다.. 아니다.. 마음이 박힌.. 어차피 고기 있는데 그냥.. 맞아도 되겠네.. 근데 안 맞았네.. 추월.. 꿀달린 짐승이 그를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.. 일로와.. 유물주면 그냥 보내줄줄 알았어? 일로와.. 맹공 가르기 뒤처리 워하.. 오어어.. 가르기 넣을만한데.. 분화찾개.. 근데 그냥.. 진노 카드 하나 더 찾자.. 도갈.. 텅스텐막대.. 도갈영체와 텅스텐막대? 갑 갑 아니 아니시 에이팅 아 슬라임 한 번에 못잡았어 왓초도 약해 디펙트는 한 번에 잡던데 아 교훈 집에 교훈 쓸만한가 도갈이라 별로 안 쓸만한가 교훈 먹으면 삽질할 수 있겠지 판도라도 나왔네 도갈판도라 짠 야 이거 지워 바로 지워 저기 가서 어디 가서 이런 더러운거 묻혀왔어 교훈 갚아야 된다 굿 보호 평가 평가 아까 그 동선 괜찮았는데 덱 어떻게 짜야되지 생각을 해보자 뭐 왓처가 어려울 땐 생각을 하자 왓처가 어려울 땐 생각을 하자 이 추 추 추 추하다 정말 추하다 정말 이번 턴 이번 턴에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교훈각을 봐야하므로 참겠다 죽어버리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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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엘리트 갈까 삽질을 할까 삽질이 더 안전하잖아 아이씨 아 휩쓸기 이런 휩쓸기 교훈각 애매할 수도 있겠다 어 교훈각 나오겠다 아니 임마 잉크병 저거 아냐 근데 교훈 볼 수 있음 흠 겜 증신수양 하나 넣을만한가 명상이 없어가지고 몸부림 안돼 덱 줄여야 돼 머미손 그래가서 제거나 더 봅시다 지금 이 정도 제거로 안된다 더 지워야된다 더 지워야된다 영수여 써야겠는데 즐겁다 즐겁다 교훈 사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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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으면 교훈각 보기 편해져 충돌강타 굿굿굿 굿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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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 굿 학 습 안녕하세요. 영체와 안 잡히는 게 제일 위험해서 아리송하네. 근데 지금 추월마요 무한이 아니라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대로는 위험한데 급속? 명상카드 하나 있긴 한데 그것도 사색이라서 뭐 집에 사색을 하든가 해야지 마땅히 지울 것도 없네 굳이 지울 거면은 이거 4개가 지금 후본데 다 다른 카드랑 합쳐지면 또 쓸 거라서 나중에 덱 완성되고 나면 당연히 저것들 치우겠지만 지금은 치우기가 애매하네 딜 약한거 지워놓자 잼 너무 약해서 뭐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띠이 죽을 줄 몰랐는데 안 죽을 줄 알았어 병번개 병번개 넓고 영채화 교통사고 방지용 천둥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썼습니다 지배 그러면 이제 지배 사색으로 재미난 첨탑 여행 네 추월 대신 뽑아줘서 고맙습니다 이제 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영채화 이제 쓸모없지 않나 버려 야 겹군내놔 깡깡깡 쇠피도 얍 연꽃 연꽃 있으면 이제 저것 경각 분화가 돌기 때문에 아 이럴꺼면은 아까 정신수양 넣는게 나았지 않았을까 병차화라 첫 턴에 교통사고 안나고 그 다음 과속방지턱이 이제 저거 회피도 여기 있고 어 녀석 ama 부복? 진노 카드 한 장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부복도 좋긴 한데 안정성만 떨어질 것 같아 아하 아 현실 개척 고생 많았다 연락할게 충돌간타 다음에 밥이나 같이 먹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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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 안나는게 제일 중요한거 같아서 교훈 볼 수 있을까? 말도 안되는 소리일까? 시간에만해 0코스트 되고나면은 될지도 기도 잠깐만 이거 기도정신수양하면 무한인가? 여기다가 시간에 모래만 끼워넣으면 잡겠네 워후 와도사 일로와 림은 이제 교훈각입니다 아니 강화가 다 돼있어 무에 쓰자 나는 무얼한거지? 무에 필요없나 근데? 관절 손실을 줄여줌 관절 건강을 위하여 제거할 돈 없 서 옆으로가자 구성 잘가라 엘리트 잡아서 돈벌면 제가 가서 지울 수 있다 돈을 못 벌면 못 지운다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 제발 가라는 듯 한번만 살려달라는 듯 이게 킬각이 안 나오네 병풍 150원 지울 수 있다 가자 아 잘못 봤다 아이스크림 25골드 착각함 까만수들님 서브 스크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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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대비 계몽 과학 대비 비단 강섬 전천 굿 표창 나이스 이제 진짜 관절약 김 관절약 나왔다 에너지 포션이 폭발 포션보다는 낮게지 어차피 안 쓸 것 같지만 이거 잡을 걸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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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말릴 위험이 있나? 없나? 달팽이다 달팽이는 좀 번거로운데 나 마음의 요새도 없어가지고 맘에도 없는 왓츠홀 이거 위험할 수 있네 아이 저백 그만 천어 진짜 위험한데? 진짜 위험해 아아 상태이상 멈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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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끔미 토리 덩스텐 응용댐 이걸 만나요. 레이저 포인터? 안 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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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해시계도 써야되고 만트라도 써야되고 아 결국에 마음의 요새가 없으니까 방어 도스할때 좀 문제가 있긴하네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고 이게 방어 도지 그래 그러네 방어도 괜히 올렸네 컷 억지로 일어난 도리 도리가 45덱 막아줄 수 있었는데 3230 승리 예 예 예 예 예 예 예